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부사의 5분 특강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조세 절감 꿀팁 대방출 그 19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8개의 세법 조항을 살펴보면서 조세 지원 또는 조세 감면 제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지원 제도들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더니 영상 컨텐츠 제작도 되고 중소기업 취업 감면도 되고 다 되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받으면 세제 혜택이 상당하겠는데 세금 안 내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제도들을 적용하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게 중복지원 적용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룹별로 이 그룹은 같은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산 취득을 위한 세액 공제인 경우에는 투자를 위한 세액 공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 세액 공제와는 중복으로 적용해 주지 않겠다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또는 세무사무실 직원분들은 반드시 중복 공제 배제 규정을 살펴보시고 중복 적용되는 부분을 반드시 제외를 하고 그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세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될까요? 중복지원이 적용이 배제되는 제도 중에 가장 세금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해서 그 규정을 적용해 주셔야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좀 꼼꼼한 직원이나 꼼꼼한 대표자라고 한다면 이 제도 중에 가장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 규정을 선택하셔서 적용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배제 규정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우리가 투자 세액 공제를 많이 살펴봤는데 투자 세액 공제 중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세액 공제에 해당이 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 규정을 선택하셔서 적용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꿀팁 중에 6번, 8번, 17번, 18번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은 중복 적용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세액 공제, 우리 세액 공제 했던 것 중에 중복 공제 배제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꿀팁 6번, 8번, 17번, 18번, 16번, 11번에 해당되는 이 꿀팁들은 중복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부터 중소기업 투자 세액부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까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복 세액 감면, 우리 세액 공제를 살펴봤고 세액 감면 제도를 살펴봤는데 세액 감면 중에도 중복이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하나만 선택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규정 중에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어떤 건지 살펴봤고 어떻게 하면 세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